다음 소식은요. 다음 소식,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가 자신의 노모가 혼자 있을 때 먹튀한 청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.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먹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횟집의 사장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, 아직 입금되지 않아 찾을 방법이 없어 회원이 많은 여기에 글을 쓰게 됐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가게에서 식사한 후 사라진 일행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A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게에 있던 노모에게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하겠다던 일행이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받아야 할 금액은 8만 8천 원인데 돈보다도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기 싫어 글과 사진을 올린다고 글쓴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. A 씨는 글과 함께 식당 내 외부 CCTV에서 이들이 식사 중인 장면과 식당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꼭 찾아서 돈 받길 바란다. 그리고 어머님 탓 아니라고 상심하지 않게끔 말씀 잘 드려라 등의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. 집사 있는 한없이 뱅폐 Progressive Not ton 에